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피소드요. 에피소드는... 그 당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윌리웅을 직접 만난 것 같지 않아요? 몇 년 전이지?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난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...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... 게이 윌리웅... 미남이요? 미남! 잘생겼어요. 무대에서 보면 잘생긴 것 같은데... 진짜 사나이 보셨어요? 형님 생으로 나오시는 거? 기가 막히죠? 정말 사나이. 키우 오빠! 안 맞당겼어요. 진짜로 그렇게 안 지내요. 그렇게 썩 유쾌할 수...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... 소심은... 아니 모르겠네요. 알아서 편집할 거지? 아 그래도 친해요. 우리 친하죠 오빠. 안 친하지 않은데... 친한데... 집도 가봤어요. 초대받아서... 방송으로... 우리 갑작스럽게... 지금 앨범 내신다고... 이렇게 연락한 것도 조금... 아 좀 그렇지 않아요? 아... 쓰러지도 않은데...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? 키우 형... 많이 바쁘지 않나요? 가장 바쁘시죠. 가장 바빠요? 네 저희는요. 전기관이에요? 전기관님 아니에요? 이런 건... 사양하겠어요. 못생긴 애들 중에... 내가 제일 잘 생긴 것 같아.